오늘은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라는 책을 가지고 운동을 줄여라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서울대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의미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의사선생님이 말하는 왜 운동을 줄여야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되는 걸까요? 이 거꾸로 시사법 우리가 계속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거꾸로 시사법에다가 다이어트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킬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을 함께 거꾸로 시사법 하시면은 여러분의 다이어트 성공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이른바 거꾸로 시사법 부스터인데요 제가 9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히려 운동을 줄여라 무리한 운동은요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됩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늘리는 것은 도리어 체중을 늘린다고 했습니다 운동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자극 호르몬을 촉진해 음식에 대한 갈망을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보다 운동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동을 할 때 다이어트를 한다 이러면은 운동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격렬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두 시간을 해서 소모할 수 있는 칼로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두 시간을 아무리 강도 높게 해도 천 킬로 칼로리 정도 소모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햄버거 세트 하나 먹으면은 그냥 천 킬로 칼로리가 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할 때는 운동을 너무 과하지 않게 오히려 줄여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극심한 운동 뒤에는 식욕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은 식욕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해야 할까요? 하루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꾸로 시사법 부스터 2 허기를 운동의 쾌감으로 채워라 다이어트 할 때 운동은 무조건 즐거워야 합니다 감내할 만한 불편이나 통증은 괜찮지만 심한 통증을 느끼는 순간 방해 요소가 됩니다 거꾸로 시사법 부스터 3 운동하기 싫을 땐 다른 신체 활동을 해라 흔히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무거운 걸 드는 거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칼로리 소모를 보잖아요 유산소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거꾸로 시사법 4 잘 쉬어야 잘 빠진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이어트의 가장 큰 실패의 요인 실패하는 이유 제대로 쉬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식 섭취는 줄어드는데 신체 활동이나 운동을 그대로 하면 살을 더욱 빼기 힘든 상태가 된다는 거죠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쉬고 잘 내가 이 활동들을 편안하게 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할 때 우리는 살이 빠지기 좋은 체질로 바뀐다는 거죠 무조건 굶거나 심하게 운동을 하면 식욕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고 쉽게 살찌는 체질을 바뀌게 됩니다 식욕의 증가나 폭증을 대비해 오히려 이럴 때는 쉬는 게 낫다는 거죠 거꾸로 시사법 부스터 5 일주일에 하루 매일 저녁 1시간 비우기 다이어트에만 집중하는 하루를 만드셔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내가 평소에 만나던 사람들을 안 만나고 먹던 것을 안 먹고 회식에 갑자기 안 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일주일 중 하루를 오롯이 나를 집중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아무도 안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는 여러 가지 먹거리의 유혹 먹맥만한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하루 1시간에 이 정도만 시간 하루에 1시간 정도만 내가 나한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하루 1시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 다이어트로 인해 찾아오는 갑작스럽고 편안하지 않은 변화들을 여유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시사법 부스터 6 최고의 휴식은 숙면이다 숙면을 하지 못하면 심한 식욕에 시달릴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숙면은 최고의 다이어트 비법이라는 거예요 잘 자야 잘 빠집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저녁 식사량이 예전보다 줄기 때문에 당연히 밤이 되면 배가 고프겠죠 이때 가장 좋은 것은 뭐죠? 그냥 잠드는 겁니다 잠들면 이제 배고픔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숙면, 다이어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거꾸로 시사법 부스터 7 적당한 스트레스는 필요하다 인생은 스트레스의 연속이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다이어트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좋은 다이어트라면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시사법 부스터 8 다이어트 스트레스, 화를 날리는 법 다이어트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 짜증, 화입니다 다 안 먹어서 배고프니까 이것저것만 짜증 나잖아요 그런데 이 화나 짜증은 폭식이나 과식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거꾸로 시사법 부스터 9 일부러라도 즐거운 일을 만들어라 맛있고 풍족한 식사는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거기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 당연히 이거는 엄청난 행복이죠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런 행복을 차단해야 되잖아요 일부러 따라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즐거운 활동들 즐거운 일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이 다이어트가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하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어떠셨나요? 서울대를 졸업한 의사 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선생님이 말하는 다이어트 가장 쉽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 책의 저자 의사선생님마저도 이 방법으로 살을 빼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서 일단은 순서를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반찬 먹는 게 아니라 채소 반찬 먹고 비채소 반찬 먹고 밥을 먹는 이 순서로 식사법 식사 순서만 바꿔도 일단 여러분들의 그 뭐랄까요? 그 효능? 식사법이 바뀔을 때 느껴지는 그 변화? 이것을 느끼실 수 있게 되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그 거꾸로 식사법과 동시에 같이 하면 좋은 거 9가지 말씀드렸죠 뭐 편안한 숙매라든지 뭐 운동을 줄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몇 가지 9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께 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이어트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극단적인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너무 안 먹는 다이어트들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을 잘 버텨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어마어마한 무게를 감량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게 지속가능하지 않으면은 내가 한 가지 음식을 먹어서 살을 뺐다 하더라도 그 원푸드 다이어트가 끝나면은 다시 원래 먹던 식사를 먹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살이 찌게 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거지 지속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만 하는 거꾸로 식사법 내가 먹던 것을 그대로 다 먹는 거예요 다만 순서만 바꿔서 하는 거죠 지속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훨씬 더 가벼운 몸을 훨씬 더 쉽고 즐겁게 유지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의사선생님 이 저자분 믿고 거꾸로 식사법을 통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고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